우리 사장님은 느긋하셔 할 때는 원어민들은 My boss is easygoing 라고 표현합니다. Easygoing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easy는 다 아시죠? 쉬운, 수월한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go는 가다. 이렇게 뭔가 이 액션하고 행동하고 이런 거를 좀 표현하려고 go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easygoing 라고 하면 태평한, 마음 편한, 느긋한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easygoing 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표현이긴 해요. 그 t-o-o 너무 느슨하다, 너무 느긋하다 이렇게 할 때는 부정적이지만 그냥 easygoing 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여유 있고 마음 편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n easygoing person hey, she's an easygoing person 라고 하면 성격이 느슨한 사람 근데 이거는 좀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랑 살짝 다른 거 이거는 꼭 참고하시고요. 우리 사장님은 느긋하셔 좀 릴렉스되어 있고 엄격하지 않고 막 성격 급하지도 않으시고 좀 성격 좋은 사람이 아무래도 easygoing 이겠죠. 이럴 때는 my boss is easygoing 문제는 그가 너무 태평하다는 거야. 자, 어떻게 말할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the problem is 자, 그가 너무 태평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뭐라고 해요? he okay, the problem is he's 여기서는 t-o-o 너무 too easygoing very good. 자, 느긋한 easygoing 태평한 easygoing 꼭 기억하시고요.